제가 점심에 급하게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자세히 풀어서 어떻게 될지랑 현재 방향성 이런거 좀 확실히 말씀드릴건데 우선은 아마 이런 기사 때문에 걱정 많잖아요. 이 카나리아 바우의 유일한 무기가 안된다. 우선 DSMB가 뭔지 그 다음에 식약처 어떤 분이 댓글로 이랬어요. DSMB랑 식약촬영 전혀 다른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거라서 식약촬영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2년 가까이 주간중간 영상 올리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도 카나리아 바이오의 역사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우선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얘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 작전세력의 진화까지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이게 에너지경제거든요. 여기 옛날부터 세력들이 좀 자주 사용하던 언론사에요. 좀 찌라시기도 잘 풀리는 언론사고 인터넷 언론사고 그래서 너무 100% 믿을 필요는 없다고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진짜 완전히 개쓰레기 주식 상패 직전의 주식으로 아예 기사를 써놨어요. 보면은 지금 뭐 오레고보함 약효확인은 안된다. 약효확인이 안된다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요. 이건 이전에 DSMB가 심의통과 3상을 했을 때 얘들은 그때 통과했거든요. 얘들이 DSMB가 직접 통과시켰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시약처가 또 치료공적 사용수인까지 해버렸죠. 하나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 이거 이거 이 기사가 아니구나. 하도 많이 열어놔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로 봤을 때도 자 보세요. 오레고보함 약효확인이 안된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자 요거에 한경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자 여기 보셨을 때 여기 정확히 보면은 안정성이 확인물 안된게 아니라 무용성 평가를 했을 때 여기서 걸려가지고 임상 중단이 권고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DSMB라는 기관이 데이터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에요.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 이 기관은요. 일단 가이드, 지침 자체를요. 시약처에서 받아요. 시약처에서 얘들한테 지침을 주거든요. 이게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시약처에서는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체를 아예 발간해서 연구자, 허가용, 임상시험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지침을 아예 시약처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따로 분류가 되었긴 하지만은 시약처에 뭔가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전의 얘기를 다 꺼내고 있어요. 이제 이전에 이준민이가 여기 검찰에 불려가서 지금 현재 재판봐서 이제 작전으로 나왔던 거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오레고보합의 가치가 없어지면은 회사는 자본잠식이 맞아요. 현재 오레고보합의 이 자산을 얼마나 쳐야 되냐. 이거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오 회사는요. 이 약에 대한 자산 가치를 할 때 이것 때문에 항상 감사 때 많이 걸려요. 회사랑 회계법인이랑 항상 안 맞아요. 이게 회사 생각해서 회사에서 생각하는 자산은 이 정도인데 항상 회계사는 회계법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재무상으로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작전주가 생각보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제대로 좀 이 법령이나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좀 힘들긴 하죠. 무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게 이 DSMB가 이전에 이것도 이 삼상도 얘들이 심히 통과했어요. 그때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얘들이 중단을 또 삼상하고 중간에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핸들을 분명히 시작처에서도 뭔가 알았다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침 자체를 시작처에서 내리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작처가 이미 이 7호 목적 사용 승인을 삼상 중에 7호 목적 사용 승인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가 나와요. 써볼게요. 시나리오를 썼을 때 써서 시나리오 A는 뭐냐면 식약처가 작전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B는 말 그대로 식약처라 작전 가담이기 보다는 진짜 B는 정말 오레고 보밥이 약 효능이 실제로 없다. 둘 중 한 개예요. 식약처가 작전을 가담했던 근데 이게 전제가 결국은 이 오레고 보밥이 별로였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사람 생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치료 목적 사용 승인까지 주고 근데 식약처는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좀 윗대가리도 있잖아요. 쓰레기를 정말 많아요. 식약처 때문에 몇천억씩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였죠? 메디톡스 깡패요? 개깡패 비리도 정말 심해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비리가 정말 심합니다. 식약처로 진짜 지금 가능성을 보면 요것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쩌만가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잔량이 지금 얼마나 깔려있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야 이거 자 1500만 주 깔려있어요. 잔량이 공포심 제대로 유발시켰다는 거죠. 이전부터 카나리아 바이오는 공포심 유발로 이런 거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차트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공포심 유발로 이전에도 여기서도 감사 보고서 찌라시 풀어서 날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올릴 때도 있었고 아마 그때가 언제였다면 여기였을 거예요. 아마 요쯤에 여기가 이제 DSMB가 이제 카나리아 오레고 봉합 3상 권고했잖아요. 3상을 권고했다. 근데 말 그대로 권고예요. 강제성이 없긴 하지만 웬만한 제약바이오 회사는요. 이 DSMB의 지침을 웬만하면 따라요. 의무는 아닌데 웬만하면 따릅니다. 여러분들 입김이 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의 지침을 누가 낸다? 식약처. 이거는 우리 개개인이도 그렇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DSMB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얘들이 모니터닝 위원회고 다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이건 진짜 그냥 우리 까막눈이에요. 이 당시에는. 결국 이건 터졌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정보 싸움이에요. 누가 더 빠르게 빠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빨리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진짜 식약처에 하필 또 총선이 껴있어요. 옛날부터 카나리아바이오 전신 두월사업 때부터 해서 얘는 대구신공원 관련주로 해가지고 얘는 원래 사료죠. 현대사료 해가지고 원래 카나리아바이오가 아니었어요. 이런 거 옛날 거랑 다 좀 대비해서 좀 뭔가 보니까 항상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좀 뭔가 나오는 지금 사는 것보다 사실상 여기 사는 게 더 싸니까 진짜 이거예요. 좀 뭔가 확실히 우리도 정확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따로 그릴 필요가 있다. 일단은 저도 뭐 여러 가지를 항상 이 카나리아바이오의 현재 거를 최대한 많이 여러분께 빨리 전달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영상 올리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늦게 올리고 그래서 장중해라 이렇게 급할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따로 이제 이렇게 우중한 게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한 소식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게 카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저희 여기 소통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통방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거나 뭔가 대응이 빨리 필요할 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야겠어요. 이제 위에 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여기에다가 카나리아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빨리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서 이제 좀 빨리빠른 소식을 발빠른 소식을 빨리빨리 받으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이대로 시나리오 가서 못 끌어올리거나 뭔가 다시 이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박살 나가버리고 상패까지 갈 정도의 뭔가 악재가 터진 듯한 암시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이번에 쩜한가가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쩜상은 간혹 나온 편인데 쩜한가는 진짜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심지어 거래소에서 카나리아 바이오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어요. 이제는 어떤 말을 듣던 간에 얘들은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근데 지금 주장하는 거는 오레고무합 잘 되고 있다. 이거 양 맞다. 뭐 회사에서는 간담회도 잘 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한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일부 주주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진행을 자주 했다. 근데 이거 비공식이란 얘기에서부터 살짝 꼬로마가 시작하는 거죠. 어찌부터 작전주라는 인식을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작전주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피해가 다 국민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참 적같은 경우죠. 이거 진짜. 아무튼간에 현재 이 결국 권고 임상 중단 권고는 나왔지만은 그래도 추적관찰은 계속하세요. 약은 괜찮다라는 암시를 또 DSMB에서 죽인 좆거든요. 기사를 보면은 나와요. 기사에서 나오면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권고를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효능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다. 전체 생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은 지속해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여기서 확 없어지는 그런 거에 암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되던가. 뭔가 또 식약처든 DSMB에서 한 번 더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DSMB에 뭔가 요구를 하는 척을 하겠죠. 다시 한 번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이게 나오기 전에요. 보세요. 지금 한가 이틀 됐는데 근데 웃긴 게 또 사는 새끼들도 정말 많아요. 금투에도 보세요. 펀드메이저가 사고 있다니까요. 뭔가 들었나?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16이 정말 중요해요. 떨어지기 바로 직전 날이니까. 이때 팔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소스를 알고 특히 세력 여기 카나리아 바이오는 실제 외국인들이 거래 안 하죠. 외국계 창구에서 세력들이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찍히는데 이때 많은 물량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거래죠. 자원시장법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저도 정보를 취합해서 빨리 빨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가겠어요. 빨리 정보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려면 빨리 정보를 받아야 돼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카나리아 아까 이렇게 문자 네 글자로서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아까 보여드린 카톡방 있죠. 그 쪽으로 초대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심란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을 한 번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방안은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시간 있으면 뭔가 좀 결과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냐 아니면 이제 빨리 빠져나갈 거냐 이걸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전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빨리 최대한 좀 수정해서 이 자료를 빨리 찾아서 카톡방에 먼저 올려드리고 그 뒤에 좀 취합해서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